세계의 모든 인천이 정글에 쌓였다 해도 전쟁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42086피아이는 오늘도 땀 흘려 싸워 이긴 내 맘 전하네 고북의 그리운 내 님은 왜 소식이 없나 왜 소식이 없나 세계의 모든 웃음이 정글에 모였다 해도 전쟁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4208AP는 오늘도 태양은 내 모습 전해 주건만 고국의 못 잊을 내 모습 왜 모른 채 하나 왜 모른 채 하나 고국의 못 잊을 내 모습 해결해 주건만 내 목소리로 고국의 못 잊을 내 모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